자 생일사항이인 지금 멀리서 봐도 이제 너울성 파도가 안온단 말이야 그때 이때 살짝 여기다 던져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풀들을 먹을 수 있게 풀들이랑 착각할 수 있게 바로 입질오죠 아 입질였는데 또 빠졌어 막 뜯어먹다가 제 차 올 것 같습니다 입질 지그시 땡기고 아 으 아 으 으 으 또 걸어 아 있습니다 ok 예상이 딱 맞아 떨어졌죠 으 이것도 꼬라지가 사이즈가 살짝 있습니다 오케이 지그시 땡겨서 쭉 으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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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자 자 으이차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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